딴 딴 딴 오류 길기완 이런건 좋네요 좋아요 아 안좋아요 좋아요 아니 마나가 없네 아깝다 그쵸? W 쓸 마나 있었으면 전멸은 뺏을텐데 그럼 바위가 올 수도 있거든요 사립시다 그냥 근데 쓰레쉬가 올 수 있음 버려 좋았다 쓰레쉬야 완벽한 호흡이였어 뭐야 아니 덤블노궁 헤카림 가까워서 가위한테 물려도 될 것 같은데 그쵸? 가위가 근데 아래로 갔네 와 이게 다죽어? 와 이게 다죽어? 와 이게 다죽어? 제반데 어 뭐야 이겼네? 뭐야 뭐야 와우 너무 아깝다 평타 안졸었으면 헤카림 근데 어떻게 이겼냐 저거 3데이를 해버렸네 어 징그스 죽었다 흠 제리가 좀 잘 컸네 이번판 저거 잘 크면 좀 문젠데 흠 흠 이거는 어 안될거 같달까 이거는 좀 안될거 같달까 어 어 아 진짜 까비 좋은데 이거는? 무리했다 상대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약골도 먹어서 나쁘지 않은 듯 나쁜듯 나머지가 다죽어튼 할 수 있나? 절대 못함 들어가세요 흠 좋습니다 자 던졌는데 상대 오 너무 맛있다 이거 역전의 발판? 꿀맛같은 용까지 꿀맛같은 바위까지 좋아요 한타 잘하면 그래도 이길지도 이제 근데 와 상대가 잘했다 근데 상대가 잘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네 이게 이렇게 되네 와 까비 아 근데 잡았다 이거는 뭔데요? 셀프 타줘야겠다 이거 다 밀리겠다 나쁘지 않아 한타 그래도 다 잡았다 얻은 건 타워 마이너스 두 개 마이너스 바론 왜 이렇게 잃은 게 더 많냐 한타 이겼는데 좀 큰데 원딜 다른거 좋아요 여기까지 잘라야 되는데 근데 아 역으로 그라가스를 노려? 와 진짜 다행이다 맞았으면 죽었음 이게 빛나다네 굿 아니 얘들아 어때서? 이 게임을 꼭 이렇게 끝냈어야 됐니? 아 이렇게 끝내면 너무 허무하잖아 너희든 나든 아니 헤카리마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런 판단을 한거니 와 이게 안돼 까비 이런 게임입니다 원래 이런 게임이에요 원래 이런 게임이에요 원래 이런 게임이에요 원래 이런 게임이에요 근데 뭐 평타로 많이 때렸으니까 하나 잡아서 그래도 다행이다 그죠? 하나 잡아서 그래도 다행이다 그죠? 둘 다행이다 자르반 발견 와 까비 이 키리 노틸한테 들어가? 오히려 좋아 딩그 스킬 오히려 좋아 네이스 이번 뽑기는 성공인가 이건 안 좋은데요 좋은데 멋있는데 케넨 좋습니다 어려 미쳤다 미쳤어 이 카이사거든 절대 안 되지 여기 타야겠는데 그죠 와우 100만볼트 뭐야 이거 미쳤는데 W 헐 때 못가지 어 써야겠는데요 W 근데 이게 탑이지 세 번 정도 찍어주고 공 풀죽구나 저 친구는 아이고 죽었네 일로 오지 않을까 어차피 피 말아서 피했구나 피 말아서 피했구나 와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세트킬이라 그나마 괜찮은데 그래도 어 이건 한 턴 빼야될 듯 아깝게 사면 좋은데 지금은 좋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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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맛있어라 어려 어쩔건데 아론까지 가자고 아론까지 가자고 좋네요 라바돈 먼저 갈게요 안 좋게 물린거 같은데 안 좋게 물린거 같은데 터빈 안 죽어 대반디 헬퍼 오거든요 아 와 와구와구 당해버렸네 근데 초가스한테 좋은거 나쁠지도 근데 그나마 초가스한테 죽는게 낫다 그죠 위기를 감지하고 쓴건가 와 이거 뭐야 좋습니다 아니 이건 뭐임? 아니 세트 데미지 뭐야 방금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? 아니 나 이거 유튜브 쇼츠해서 본거 같은데 세트 W에 원콤 나는거 이게 뭐 이렇게 죽냐 근데 결과는 나쁘지 않아요 뭐 쳐도 되겠다 다르바나 왜 쩔겠냐 호핑을 좀 할게요 이거는 좀 떨어져가지고 아 이건 안 좋네 좋은데요 이거는 가버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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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 땅 가버려요 어지럽지 그냥 이렇게 죽으니까 뭔가 본딜인가 싶지 어지럽거든 한 번 나가면 엔가 까비 모르는거 같은데 이거는 뭐 와 이걸 뺏어? 미쳤따리 아 끝난거 같죠 한타다 어떡할건데 한타 수고하셨습니다 GG 네 이거 케넨이 좀 잘해줬다 그쵸? 케넨한테 줍시다 뭐 아니 이게 한표가 안 들어온다고? 아니 말도 안돼 어땠어? 아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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